자 일반화에서 비교적보여 네 자 서브젝트는 달라도 오지 않는 것들 고객만족 글로서 비텍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고객만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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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사장은 누구를 또 말씀하시는지 근로자 우리가 있어 사장은 비투비시 여기서 비투비가 무슨 말이야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혐의학업 사태업체 재유업체 똑같은 거 고객이나 근로자나 고객이나 근로자나 비즈니스 현황 현황 사장화 나중에 매니저한테 코드 맞히는 힘들고 귀찮다고 해서 나중에 사장되면 누구한테 코드 맞히는 사장이 되면 고객, 근로자, 프리랜스, 비투비 사장들한테 비이 더 많지요. 오히려 근로자 시절이 더 편할 수가 있겠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